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빛도는 눈이 오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그치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특히 중부지방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부산 12도, 광주 8도, 대구 6도, 강릉 7도, 제주는 15도로 다소 따뜻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최저기온도 서울 1도, 부산 7도, 광주 4도, 대구와 강릉 2도, 제주 9도로 다소 따뜻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몇몇 지역에서 많은 적설량이 예상되니 외출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